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유미입니다. 네 오늘도 제가 반가운 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7년에 사회에 나온 김강우라고 합니다. 네 아유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 반가워요. 이제 점점 더 잘생겨진 것 같은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뭐 어디 놀러를 많이 다니셨나 봐요. 얼굴이 까맣게 탔어요. 학교 열심히 다녔죠. 아니 제가 너무 화장 찐하게 한 것 같잖아요. 얼굴이 워낙 까매가지고 저는 원래 이제 피부가 좀 어두운 피부가 있잖아요. 아 그래요? 우리 피디님 저를 좀 어둡게 해주세요. 아니면 밝게 해주시든가 저를 밝게 해주시든가 네 밝게 해주시든가 뭐 우리 능력자인 피디님을 믿겠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지금 얼마만이죠? 어 오랜만이죠. 사실은 박물 인터뷰에 출연하시고 몇 년 지금 한 2년 된 것 같아요. 또 주성화 채널에서는 처음이니까 처음부터 그냥 싹 탈탈탈 또 한 번 털어보겠습니다. 근데 고향은 어디세요? 고향은 북한 양강도 해산시입니다. 네 저는 이상하게 여기 주성화 TV에 오면은 다 해산분들이에요. 해산분들이랑 인연이 있나봐요. 어떻게 모시다 모시다 보면은 출연해주세요 하고 부탁한 사람들 보면은 다 해산분들이더라고요. 아무래도 국경연선이다 보니까 해산 사람들이 많이 와있는 것 같아요. 이야 해산 사람들이 아주 그냥 양강도로 날강도라 그러더니 아주 그냥 많이 왔습니다. 양강도 해산 북한에 있었을 때는 어떤 직업이 그때 있었어요? 아니요. 학교 졸업하고 무직으로 2년 정도 지내다가 탈부가 했습니다. 무직으로 지내면 북한에서는 단련대에 끌려가잖아요. 네. 보통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 졸업하고 기능공학교가 있었는데 신발 공장 거기 학교에 적만 붙여놓고 다니지는 않고 그리고 또 어머니가 이민반장을 오래 하셨으니까 커버가 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단련대는 안 가고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탈부가게 되셨어요? 탈부가게 된 계기는 제가 20살 때 이제 설날이 다가올 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될지 이제 처음으로 진지하게 이제 인생에 대해 고민을 해봤는데 앞이 안 보여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북한에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군대를 갔다 오거나 아니면 입당을 하든가 대학을 가든가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세 가지를 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살면 평생 월급 못 받고 노동자로 살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때 결심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이제 딱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 미래에 대해 고민을 좀 하다가 아 여기에는 그렇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탈북하게 된 게 중요한 영향을 끼친 게 한 세 가지 정도 되는데 이제 제 친아버지가 먼저 탈북하셨다가 돌아가셨고 제가 17살 때는 그 사건이 되게 큰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두 번째로 한국 영화 드라마들이 많은 영향을 저에게 줬고 몰랐던 세상에 대해 알게 해줬으니까 한국 영화 드라마는 어떤 분들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고 아 여기서 북한에서 봤을 때 한국이 진짜 이렇게 잘 사나? 라고 믿지 않았다는 분들이 계셨는데 강우 씨는 믿었어요? 처음부터 믿은 건 아닌데 이제 많은 양을 보다 보니까 조금씩 좀 나름의 노하우를 터득해가면서 네. 걸을 거 걸으면서 음악도 듣고 네. 어떤 영화를 주로 많이 보셨어요? 그 2009년도에 방영된 건데 태양을 삼켜라라는 시리즈였는데 네. 그 26화짜리였는데 그걸 1년 정도 본 것 같아요. 태양을 삼켜라는 그 지성이랑 성유리 성유리. 네. 어 그거 많이 보는구나. 그 영향력이 좀 대단해가지고 제 친구들이 개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역을 맡았던 그 배우 이름이 지성 씨잖아요. 그분이랑 그리고 드라마 상의 이름이 김정우였는데 김정우 네. 김정우, 지성 이런 식으로 개명을 많이들 했어요. 지성, 김정우 이렇게 되게 인기가 있네요. 우리나라 배우들이 그 뭐지? 뭐 이렇게 송준기도 그렇고 지성도 그렇고 이게 그런 배우들이 북한에서 좀 이 젊은 시대들한테 인지도 있겠네요? 어 그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 봤을 때는 성중기 씨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던 것 같고 어 네. 그 그보다는 그 검사 프린세스라는 드라마가 있어가지고 어 봤어요. 박시우 씨가 이제 네. 그래서 남자들이랑 여자들이 막 지성이 뭣이냐 박시우가 뭣이냐 막 이러면서 여자들이 야 그 쌍꺼풀 없는 눈이 또 인기가 있구나 예전에는 쌍꺼풀 있는 눈 막 장동건 이런 사람들이 인기가 아하니까 제가 되게 남자들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즐거워 보이잖아요. 어 그런 분들은 남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것 같고 네. 여자들이 좋아하는 건 또 좀 다르더라고요. 예예. 저도 여자라서 쌍꺼풀이 없는 눈을 되게 좋아해요. 매력 있게 생겨가지고 어 그런 분들이 되게 그러면 인기가 막 그들의 행동을 따라한다고 하거나 말투랑 말투도 따라 혹시 따라해보셨어요? 아 그걸 이제 따라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밤에 막 뭐 8시간 이상 막 보다 보니까 아침에 자연스럽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 말이 예를 들면 어떤 말이었어요? 아 그 이제 친구들 사이에 흔히들 하는 대화들 막 뭐하냐 하는 식이였거든요. 뭐 양강도 쪽에서는 뭐하니 이렇게 말하죠? 네. 제가 한국에 온 지 꽤 돼가지고 어떤 말을 다 좀 잊어버렸어요. 막 섞여가지고 지금 저처럼 노력해서 배워요. 저도 지금 엄청 노력해가지고 이제 사투리를 끄집어내려고 뭐하니 이런 거 뭐하냐 이런 식으로 좀 바뀌고 아 아니 무슨 아 아 아 아 그렇게 바뀌었구나 본인이 있었다면서 저는 다 벗어버리고 싶어서 아 그쪽에 있었던 그 기억을 그때 어떤 흔적이나 뭐 그런 것들을 그래서 아예 그런 것까지 다 근데 이번 시간만은 한 1시간 동안은 끄집어내가지고 최대한 예 부탁드릴게요. 아니 그러면 남자는 뭐 박시우라던가 지성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한국 배우들이 인기 있었다면 여자는 어떤 분들이 인기 있었어요? 저는 그 성유리 씨라던가 아무래도 제가 봤던 드라마에서 배역을 맡으신 분들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성유리 씨 또 뭐 장나라 씨 장나라 네 맞다. 그쵸 제가 장나라 닮아 돼가지고 하하하하 물어봤잖아요. 네 두고 보니까 네 있어요? 네 조금 있죠. 뭐 어쨌든 한국에 오게 된 계기가 아버님이 그렇게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한류 역량이 굉장히 컸고 네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이제 어머니가 그쪽에서 재혼을 하셨는데 네 세 아버지가 러시아에서 10년 정도 생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자본주의를 먼저 겪어보셔가지고 저에게 매일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죠. 왜 너 같은 20대 청년들이 여기서 공부도 못하고 미래가 없이 살고 있냐 한국에랑 가면 돈 받으면서 공부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때 잘 안 믿었었는데 지금 보니까 다 사실이더라고요. 그때는 안 믿었던 게 북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거를 상상을 못했으니까 그런 곳이 있다라는 걸 생각 못하신 거예요. 심지어 제가 북한에 다시 갔다 왔잖아요. 어머니에 모셔오려고 그래서 수돗물을 왼쪽으로 틀면 덤을 나오고 오른쪽 틀면 참을 나오잖아요. 그 얘기를 했더니 친척들이 다 안 믿더라고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보지 않고서는 못 믿는 거죠. 이래서 있잖아요. 가정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버님이 이렇게 재혼하셨잖아요. 아버님의 역량이 사실은 제일 컸어요. 그죠? 네. 겪어보신 분의 말을 그래서 탈북을 하셨구나. 근데 어려웠잖아요. 탈북하기에도 내가 아 나 갈 거야 하고 해가지고 옆집을 드나거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루트라든가 이미 지난 거지만 결심을 결심을 하고 나서부터 한국에 친척이 있는 사람들을 먼저 찾기 시작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친척이 없으니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기껏해야 중국에 몰래 왔다 갔다 하는 경험 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제 친구들 주변에 친누나가 한국에 가 있거나 삼촌에 가 있거나 하는 친구들을 찾아가지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얘기를 먼저 던져본 거 전에 그렇게 해서 두 친구가 친척이 있었고 가고 싶어하는 걸 그래가지고 이제 저랑 상황이 비슷했던 또 다른 친구랑 함께 이제 한국에 친척이 있는 이제 그런 친구 한 명 세 명이서 세 명 우리가 너를 중국 쪽에 압록강을 넘겨줄 테니까 그 다음에는 너네 친척이 우리까지 좀 함께 한국으로 데려다주면 안 되겠냐 해가지고 네 그런 방안을 이제 세우고 네 이제 탈북 계획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계획을 세 명이 친구 세 명이서 같이 오려고 계획 한 대로 움직였어요? 아니요 그 계획이 정말 말대로 안 돼가지고 그렇죠 뜻대로 안 되죠 무계획이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그 몇 개월 6개월 넘게 이제 그 준비 과정이 막 시간도 안 맞고 그때 막 북한에서 70일 전투인가 그런 거 하면서 네 섞이다보니까 섞이다보니까 일행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절반으로 나뉘어서 그 친구 두 명이 먼저 넘어가고 제가 뒤따라 가는 걸로 일주일 뒤에 따라 넘기로 하고 그 친구들 먼저 넘고 그 친구들이 5월 16일 날 강을 넘었거든요 네 2016년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5월 26일 날 밤에 다시 강을 넘어서 한 3일 정도 중국산에서 고생을 하다가 만나가지고 중국인들이 북한 사람들을 데리고 많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벌목을 하기도 하고 산을 정리하기도 하는 일을 하는데 그런 사람 이제 찾아가지고 거기에 들어간 거죠 이제 일하로 그래서 그 중국에서 만나긴 했어요 세 분 다 만났어요 그 세 분 다 같이 그러면은 현재 여기 다 와 있는데 셋이 같이 온 건 아니고요 따로따로 네 그 저희를 데려다주기로 했던 친구가 저희를 안 데려다주고 혼자 와가지고 저랑 이제 상황이랑 처지가 비슷해 닿았던 그 친구랑 함께 저랑 둘이 이제 중국사람 핸드폰을 막 훔쳐가지고 산에서 그 이쪽 그 친구가 중국에서 일하면서 그 다른 사람이 통하는 걸 엿들어가지고 한국으로 보내줘던 어떤 브로커의 전화번호를 외운 거예요 이제 외웠어요 네 그래서 그 친구가 그걸 외웠다고 저에게 얘기해줘서 제가 그러면 내가 중국사람 핸드폰을 어떻게든 구해볼 테니까 함께 여기서 달아나서 전화하고 가자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밤에 먼저 핸드폰을 사달라고 하니까 안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중국사장의 한족이었는데 2014년도 2014년도에 제가 그 사람 밑에서 일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장이 저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옷이랑 이런 걸 사주는데 핸드폰 안 사주는 거예요 달아날까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다른 사람 핸드폰을 어떻게든 훔쳐서 가야겠다 결심하고 이제 친구들이랑 약속을 했죠 제가 밤에 핸드폰을 빼고 신호할 테니까 다 따라 나와라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발각되면 왠지 맞아 죽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부엌 나가서 칼 하나 큰 거 챙기고 중국사람 머리도 엄청 크잖아요 그 사람들은 안 줘 머리맡에는 핸드폰 손넣어 꺼내고 비밀번호 잠겼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폰 주었다고 나가자고 신호하고 나왔거든요 이제 다 안 나오는 거예요 저만 나와서 한 10분 정도 밖에서 기다렸는데 안 나오길래 다시 들어가가지고 그 친구 머리맡에 가서 신호 썼죠 그랬더니 이제 한명은 따라 나오고 아까 한국에 친척이 있다는 친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친구가 다시 들어가서 데리고 나오려고 했는데 안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으로 그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죠 아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네 하고 저랑 이쪽 친구 나오고 혹시 누가 따라올까 제가 망을 보고 이 친구가 전화하려고 전화길 제가 줬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전화로 신호 막 안 잡혀가지고 사니다 보니까 전화로 올라갔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이제 아 배신당했나 날 버리고 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 그렇죠 네 그래서 막 그 친구가 방향으로 제가 올라가다가 길이 어긋나버린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정신없이 산을 진짜 해내고 다녔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하니까 숲이 가득하니까 소리내서 부르지도 못하고 네 그래서 자그마하게 막 불러보고 하면서 다니다가 한 몇 시간을 걸었는지 이제 기억도 없을 만큼 걷다가 앞에서 왠 사람이 마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저 친구구나 하고 이제 막 너무 반가워서 이름을 부르면서 달려갔더니 이 사람이 저를 보고 반대로 놀라서 뛰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제가 왜 저러지 하고 저도 따라 뛰는데 이제 막 그 사람이 중국 군인들한테 쫓기고 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걸 모르고 저는 제 친구들하고 따라가고 서로 어 그러다가 밑에서 올라오는 군인들한테 그 사람이 막 잡히고 이제 막 개가 막 짖고 이래서 저는 또 반대로 막 뛰고 하면서 그 중국산에 머물던 숙소가 있잖아요 산에 막을 짖고 그 위치를 벗어나서 엉뚱한 곳까지 쫓긴 거예요 이제 그래서 막 자그마한 시내 같은 것도 막 건너고 하고 개가 따라오니까 그러다가 날이 밝았거든요 그래서 친구도 잃어버리고 저 혼자 산에 남은 거죠 그래서 어 이거 이제 한국도 못 가고 완전 인생 끝났네 이제 다시 북한에 가기도 힘들고 해서 그래서 가만히 막 절망하고 이제 앉아있다가 갑자기 드는 생각이 이 친구가 이제 브로커한테 통화를 했으면 어디 길목까지 나가서 차를 얻어 탈 거니까 내가 먼저 나가서 기다려야겠다 하고 길을 좀 잘 알아가지고 그 3년 전에 이랬던 기억이 있어서 그래서 먼저 앞질러 가고 이제 가면서 막 그 친구가 볼만한 길에 나뭇가지로 막 여기 몇 시 지나갖고 같이 가다고 글도 남기고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가는데 더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 군인들 초소가 있어가지고 다리 압록강이 있으면 강이 또 합쳐지는 게 있는데 중국 쪽에서 거기에 초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못 건너가고 거기 아예 포기하고 누워있는데 제 이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음날 오후 2시쯤인가 됐는데 멀리서 제 이름이 부르는 게 들렸어요 그래서 이거 환청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어나서 막 겁이 들려서 초심초심 봤는데 이 친구가 그 큰 길 따라 내려오면서 막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낮시간에 군인들 막 훈련하고 있는데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그 친구를 보는 순간 정말 기뻤어요 그 어 그렇지 네 저를 찾아다녔더라고요 방사에 서로 엇갈린 거야 길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뛰어가서 막 그 친구 안 왔는데 이 친구가 첫 마디로 하는 말이 우리 살았다 한국 가게 됐다 통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브로커가 오라고 하는데도 절 두고 안 가가지고 기다려줘가지고 이야 너무 고마운 친구다 진짜 멋진 친구였죠 네 네